흥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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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흥 엇 오우 나오는다 막치 막치 오기오기 뒤를 돌아 뒤를 돌아 오케이 그 다 망치로 돌아 다 망치야 흫 흫 흫 흐 흫 와 진짜 불쌍하다 니들 오 잠깐만 위험해 나이스 아 한 명 나간 줄 알았네 리스포 안 돼가지고 근데 여기는 거 몰라 여기여? 흐흐흐 살려줘 아 우리 투랍이야 좀 투샷이고 아우 망치는 망치로 망치 얘만 망치라는데 감염시켜 아 있어요 한 대 뛰었다 아하 이거지 망치 다 망치 지금 뭐하냐? 오름 무슨? 닉네임 왜 저래 이빈 소개 어디가 어디! 어 어딜! 아 어디갔어 망치야돼 망치! 코젝스 이 자식! 오케이! 코젝스 내가 화난다! 아 요즘 누가 시대에 떨어지게 주무기를 쓰고 있어 그니까 요즘 무슨 신앤데 새 트렌드를 맞춰야 돼 다 망치다 다 망치 다 망치 아 평화롭다 평화롭지 개콘의 신세계가 돼 다 망치 다 망치 다 망치 다 망치 다 망치 나이스 오 야 스타드가 저녁에 밟혔어? 뭐라고? 얘네 밟혔어 아니 내가 왜 줘 건들지지 말라미 앞치려고 하겠어? 아냐 아냐 안좋다닌가? 이가? 망치까? 코젝스 망치한데 뒤를 돌아봐 아 아 젠장 역광강이 있다 아 깝다 괜찮아 이겼어 역광강 진짜 느리긴 하다 진짜 느리긴 하다 뭐 하세이 망쳐 망쳐 막아 야 뒤 뒤 뒤 뒤 뒤 뒤 뒤 아깝다 바닥에 있으니 어디있다 배틀 없을걸 들어갔어? 들어갔어?